ㅋㅋ 지금 꿍이의 크기.. 좀 실감 나나?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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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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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 카메라 이거 뭐야? 뭐야? 이거 뭐지? 이거 카메라 봐 어이구 퀸이 응가냐면서 진짜 지도케요 꿍이랑 대민이의 사생활 공개는 오늘 여기까지 안녕 잘했어요 신설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신설씨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네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자 캡처 타임 하나 둘 셋 저기를 봐야되는데 카메라를 한 번 틀어봐면 됐다고요 됐다 서라 잘했어 서라 이거 털 다시 말려야겠다 여기 젖었어 어휴 너무 안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터널 방송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